안녕하세요. 저는 양유진입니다. 제 유니버스의 주제는 꿈입니다. 여기 커다란 로켓이 있는데요. 이 로켓은 아직 굉장히 고된 기술로 만들어진 이동수단이기에 힘이 엄청 필요합니다. 그 엄청난 힘은 정말 폭발적이죠. 너무 멋있고 이 세상에 있는 이동수단 중에서도 정말 멋있는 게 이 로켓입니다. 이 로켓이 저를 유니버스로 데려가 주려면 모든 부품들이 다 있어야 돼요. 이 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주시고 제가 제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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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